존슨쯔 길귀르신 얼굴을 꼭바로 보세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화의 댐으로 투어를 가려고 합니다 혼다에서 CB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죠? CB400, CB1300, 그리고 최근에 나온 CB1100, EX 클래식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CB 시리즈들 모임 투어에 제가 오늘 참가해서 하루 같이 달려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지금 송추까지 왔습니다 제가 군대 34단 나왔거든요 34단 5.3 전차 제 대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이쪽을 보고선 오줌도 안 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투어를 가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길목이 돼가지고 포천을 갈 때도 일로 가고 분당이나 성남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 내려서 오는 것보다 의정부 쪽으로 그냥 휘 돌아서 오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다녀요 엄청 휴가 복귀할 때 지휘통제실에 전화하면은 육공 트럭이 휴가 복귀자들 대주도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런가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택시 타고 오겠지 저도 지나무요 추억의 이쪽으로 올라가면 헹군 코스가 있어가지고 훈련할 때 오프로드 오토바이 타고 막 올라오면 내쫓고 막 그랬어요 저쪽으로 가면 옛날에 그 이휘재하고 남이성하고 하던 멋진만남이라고 SBS에서 소개팅 매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기차카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쪽은 불륜들의 그 성지라고 해야 되나 좋은 수영차에 할아버지하고 아가씨하고 추억의 추억의 간부들 아파트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만련병장 때는 옥상 방수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하... 또 옛날에 생각난다 12시 30분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아마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일찍 도착할 것 같네요 또 달려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이쪽 포천파주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방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두 개 정도 거치는 바람에 방역을 약간 때려 맞았어요 예전에는 갓길도 있고 해서 오토바이나 사람 같은 경우는 갓길로 빠져나가거나 통과 좀 시켜달라고 잠깐 꺼달라고 하면 통과하고 이랬는데 와... 여기 요즘은 얄짱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토바이로 최근에 북쪽으로 투어 다니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쪽 말고 밑에 동네로 좀 다니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왔네 얼른 하려? 아 편의점 있다 여기 앞에 GS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계속 저도 여기 혼자 30분 동안 진짜요? 아 처음 듣겠습니다 아 저번에 봤다 앞에 올린지에요? 네 이거 당시 당시 나올 때는 노란색보다 이게 더 비쌌어요 조린지네 이게 노란색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아 진짜요? 많이 차이 안 났지 않았어? 이게 50이야 이거는 몇 년씩이에요? 96년씩 96이요? 진짜 이 정도는 돼야 화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4에요? 네 나는 08인데 뭐 이 정도는 돼야 적지 그러니까 받아올 때 적지가 떨어져서 야 뭐 호넷 뭐 이런 애들하고 다 형제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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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틀레요? 얘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얘가 VRF VRF400 후속 모델 VRF 근데 VRF는 혼다에서 설계됐고 얘는 HRC에서 설계됐어요 그래서 얘가 VRF보다 약간 마력이랑 출력이 더 높고 음 그럼 RPM 사용 영역이나 이런게 좀 틀리겠네요 RPM도 조금 더 많이 사용할거에요 카울이 카울도 이거 다 제치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 가른거에요? FRP 이거 다 가른거에요 FRP로? 오래된 바이크는 유지하기 힘든게 이런 데에서 그냥 바스라지듯이 막 월컹 카울이 막 부서지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면 이런 이빨 같은걸 이음새 같은 데가 얘도 엄청 노력한게 안에 한번 자빠지면 이런 데가 부러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다 살려봤잖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방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시비바이크가 엄청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대 시비바이크 한 대였어요 저는 지에서 타고 오고 다른 분은 RVF라는 바이크를 타고 왔어요 제가 이 당시에 바이크는 거의 안탔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바이크라고 하면 뭐 할리 뭐 이런거에만 관심이 좀 많아서 이때 당시 바이크 중에는 흑장미 색깔 나는거 있었는데 그 바이크를 처음 대백이랑 바이크를 봤었는데 그때 그 바이크가 엄청 커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400cc 바이크는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출력 때문에 프레임이 단단한 거 타이어가 뭐 125cc 대비해서 두껍거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고 큰 바이크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크를 클수록 공기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슬림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 아프릴리아 RS50 뭐 RS120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슬림하고 엄청 날렵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B 바이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약간 리스토어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하니까 교체 소모품이나 부품을 교체할 때 튜닝 제품으로 많이 교체하고 그리고 튜닝 부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를 교체한다든지 쇼바를 올린즈로 바꾼다든지 이거 당시 당시 나올 때는 노란색보다 이게 또 있었어요 조린즈네 튜닝이라거나 뭐 교체 자체를 순정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튜닝 제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순정 시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뭐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식에 비해서 많이 순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레바도 혼다 뭐 순정으로 깜빡이도 뭐 그 흔한 LED로 교체하지 않고 계기판도 되어 있습니다 HISS가 있는 것까지 보면은 그렇게 뭐 화석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오바죠 시비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감성, 바이크 아니면은 혼다의 명차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비사백의 감성을 모여한다는 정도의 나이면은 사실은 제 나이하고 비슷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어렸을 때 VUF 같은 거 쇼바 올리고 청룡쇼바 올리고 탈 때 그때 진짜 돈 있는 집안의 그 학생이나 돈 좀 있는 아이들이 뭐 삥을 뜯든지 뭐 하든지 돈 좀 모았던 애들이 배기량을 올려가지고 250cc 이상 400cc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예전에 탔었을 때 너무 맘에 들었다 혹은 예전에 그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비를 탄다 이런 생각의 감성이라는 거죠 사실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에 아니면은 20대 중반에 친구들이 뭐 시비의 감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감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주명차라고 하는 이 GS도 사실 저는 우주명차에 대한 거는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남들이 우주명차라고 하니까 우주명차는 우주명차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명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어린 친구들이 그냥 시비의 감성 이런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타기에는 조금 접근했을 때 조금 실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식이 됐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은 12,100 시리즈 혹은 뭐 12,000R 뭐 이런 시리즈들을 생각하면 최신 연식이니까 그만큼의 훌륭한 바이크들도 많이 나왔지만 조금 연식이 된 바이크를 타는 친구들은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감내해야 되는 각오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장님 바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깨끗해요 04년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젝션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젊은 바이크입니다 아직 생생하고 건재한 그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가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여기 사이클 클럽 어 모토레이싱인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레이싱 레플리카가 아닌 일반 뭐 좀 큰 바이크들끼리의 레이싱 컨셉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비인데 시비가 워낙 유명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구성 혼다의 내구성 그리고 잘 망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지는 바람에 시비 시리즈가 그냥 이름이 딱 정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제의 4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줍니다 BMW의 S 시리즈도 있고 굉장히 많은 4기통 바이크들이 있지만 일본에서 만드는 4기통 바이크의 그 맛은 뭐 저는 안 타봤지만 그런 특유의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 시비 시리즈 그러니까 혼다의 4기통 바이크는 조금 더 사람들이 섬세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세를 두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하이엔드급 바이크들 보다는 출력을 조금 제한해 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소리가 날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비 시리즈에서는 뭐 볼도르도 있고 볼도르도 있고 그리고 슈퍼4도 있고 뭐 이런 바이크들이 많은데 이 차는 시비 1300 슈퍼4 그리고 퀵시프트까지 어 사제로 달았고요 출력에 맞는 큼지막한 스윙엄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뭐 사회품으로 쇼바라던지 앞쇼바 뒷쇼바 같은 이런 것들을 순정으로 교체하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그 가격에 비한 성능이 요즘 나오는 사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정을 살 가격이면 그냥 사회품 쇼바를 사서 교체하는게 뭐 모양도 이쁘고 성능도 잘 나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사회품 쇼바를 많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도 많이 교체합니다 이게 뭐 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등받이 겸 러기지 랩입니다 만듦새가 오리 주둥이 같이 생긴 이 그 리어 휀다를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양도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심지어 등받이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모르겠네 요즘 cb400 같은 경우는 퀵 서비스도 많고 이렇게 한데 커다란 그런 리어백 보다는 확실히 이런 러기지 랙 형태가 예쁜 것 같아요 시트도 커스텀 시트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밀리지 않는 그런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제 친구가 샀던 그 cb100 rs의 그런 원단처럼 손은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데 이 오돌돌돌한 돌기들이 옷이 닿았을 때는 마찰력이 생겨서 옷은 잘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착좌를 했을 때 시트에 앉았을 때는 리그립을 하면 옷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그리고 밀림없이 앉아서 주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류 같은 것도 약간은 연식에 맞는 그런 클래식함이 돋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키온을 한 다음에 셀도 하고 하는데 어? 이거 뭐야 비상 깜빡이 자리가 있네 원래는 여기가 비상 깜빡이 자리가 있는 모양인데 네이키드라는 게 전자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소화된 그런 바이크고 현재 나오는 차량도 대부분 ABS를 제외하고 전자장치표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기어단스를 표시하는 인디게이터라든지 엔진 온도 아니면 우율 온도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사람들 손도 많이 거치고 인젝션이기 때문에 연료 분사 장치를 해제하는 뭐 이런 장치 요즘은 뭐 GS 같은 경우는 USB 하나 꽂으면 출력이 바뀌잖아요 모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장치를 만약에 심었으면 제한 없이 아마 쭉 나와줄 겁니다 시비에 대해서 처음에 뭐 바이크 소개를 한다기보다 시비가 뭐 화석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시비의 감성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언급해 드렸지만 옛날에 탔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탈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성으로 탈 수 있는 차고 그리고 4기통 리터크 차량을 이 가격에 탄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또 통화의 땜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기라 시비 차주님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기자의 정신이란 돈에 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기사를 출고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 나경원 대표 잔여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회부 빠져나간 거예요 사회부 기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가정교육 잘 시키셨겠죠 크레이싱 존재 우리 방장님 주행차 찍어드려야지 형 영어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르마에 너무 좋네요 또 방역 때리로 맞게 생겼네 아 참 오늘 몇개 맞는거야 아직 아닌가 오케이 나이스 땡큐 아 단풍이 진짜 좀 있으면 완전히 빨개지겠네요 진짜 야 눈이 약간 매운거 같은데 나 지금 뭐 때문이지 평화의 댐 가는결도 태백삭입니다 또 소독있나보다 에헤이 여기 이 동네 진짜 심각한가 보구나 드디어 대국민 사기극의 현장 평화의 댐 초입까지 왔습니다 풍산교차로 지나서 평화의 댐까지 금방 제껴보겠습니다 제키라우 가는길 오는길 그러니까 평화의 댐까지 가는길까지 산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도로가 꼬불꼬불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평화의 댐 만들어졌고 어떻게 또 본의 아니게 바이크 투어하는 데는 성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사기를 친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한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단풍 많이 물들었네요 노랗다 노래 이제 곧 빨개지겠지 극코너 헤어핀 여러개 확실히 쇼코너가 모타드 같은 이런 계열의 바이크가 쇼코너에 유리한 것 같아요 굳이 체중이동 할 필요 없고 카운터 정도로만 슉슉 돌아 나가니까 야 경치와라 평화의 땐 가면 갈매향기님 계시잖아 굳이 안 오는 걸로 안 오는 걸로 절대 안 오는 걸로 내 돈 주고 와 절대 안 오는 걸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갈매향기님이 절대 오지 말래요 네 맞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야 평화의 땜에 왔습니다 기사사진이지 인터뷰 기사사진 아까 그거 보니까 가다가 우리 선배들 가다가 가다가 평화의 땜 매점인데 부엉이 종 5,000원 평화의 종 7,000원 더 큰 거예요 할리에서 라이딩벨 이런 게 있는데 훨씬 싸네 평화의 땜에서 과자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오! 아삭아삭 소리 나 피라뇨 아니야 피라뇨 어우 야 대단한 투어야 이렇게 금방 도착하고 금방 돌아가는 투어는 처음 왔어요 최고의 투어를 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투어 최고의 투어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금 4시 반이라서 복귀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과감하게 휴게 시간하고 식사 시간을 빼버렸습니다 정말 최고의 투어네요 최고의 투어 최고의 투어 최고의 투어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주세요 자기들끼리는 뭐 우스갯소리를 썩 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크 좋아하는 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뭐 연식 좋은 바이크 사는 것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까지 달릴 수 있는 건 뭐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GS야 너도 열심히 달려줘 대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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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5시 30분인데 해가 지고 있다 보니까 좀 쌀쌀해져서 손이 싫었다고 편의점에서 장갑을 샀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생각납니까 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제일 생각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7.5도 춥네 춥겠어 게다가 산속이라 확실히 쌀쌀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여기 쉴드도 있고 그나마 조금 괜찮고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확실히 이렇게 GS 같은 전철로 바이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코너 뭐냐 무릎에 이렇게 바짝 모으면 바람도 좀 덜 맞고 그리고 쉴드 덕분에 가슴바개도 바람을 덜 맞고 그리고 이 너클가드 때문에 직접적인 바람도 없고 800GS 부터는 뭐 그냥 봉윈이고 뭐고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바이크들이나 스쿠터나 할리나 뭐 이런 거 탈 때만 해도 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꼼꼼 얼어가지고 진짜 동태된 거 BMW GS 시리즈로 바꾸면서부터는 봉윈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선이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알티나 골드윙 뭐 K1600 이런 대형 투어러 같은 경우는 사실 시트 열성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뭐 개념 상관없이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깜깜해졌으니까 영상은 더이상 촬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집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방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시비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시비를 좋아하시거나 시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채팅에서 검색하셔서 시비방으로 놀러 오세요 저기 앞에 있는 저 조기자님 방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체키라 역시 방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따상의 장땡이야 추울 때는 아우 간지고 뭐고 나발이 아유 존슨지 빌비로션 얼굴에 꼭 바르고 보세요 피부가 이게 상해있어요 가면 저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바르고 자요 존슨지 존슨지 말고 저는 좀 티트리 로션 바르죠 굳이 나는 날 잘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날 만나두지마 집으로 가자 밤에 또 신나게 달리는구나 저거 노을이야 뭐야 노을이지 뭘 뭐야 그라데이션 좋네 나의 모습 갈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 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지나고 맨날을 잃을 수가 없는가 후예 딴딴딴딴딴딴